안녕하세요. 저는 대풀댄스스쿨 강남점에 다니고 있는 13살 윤채아라고 합니다. 엄청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많이 설렜어요. 여러 명이서 같이 디테일 맞추거나 하는 방법도 많이 알 수 있고 저에게 대표란 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풀댄스스쿨 영등포점에 다니고 있는 13살 김서윤입니다. 공기별 평가에 될 줄 몰랐는데 돼가지고 너무 기뻤고 근데 어떻게 할지 조금 걱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여러 명과 연습하다 보니까 팀워크가 더 좋게 된 것 같고 여러 디테일을 맞출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저의 꿈을 갖게 해준 곳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풀댄스스쿨 강남점에 다니고 있는 윗풀미 김태그라고 합니다. 너무 설레서 하루 동안 잠도 못 잤어요. 서로 맞춰가면서 단합을 맞출 수 있고 서로 디테일 같은 걸 맞추면서 기분기도 점점 늘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에게 대표란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풀댄스스쿨 강남점에 다니고 있는 12살 남홍예지라고 합니다. 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돼가지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참 힘든가 라는 걸 알았어요. 연습하는데 제가 자꾸 틀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서로 합을 맞출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조화를 낼 수 있고 다른 애들이랑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줘요. When I touch ya, kiss ya, you're gon' do it Baby, don't you think too much? What if I touch ya, kiss ya, watch ya? 정돈과 희망해버리는 bit You'll see I got the minus touch 내게 따라줬던 손짓 You'll see I got the minus touch You'll see I got the minus touch